통합의 윤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내용인데 뭐 별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쓱 읽어보시면 돼요. 주로 나와도 출제되도 독해영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통일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저희가 또 설명드릴 말은 없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요것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순서를 분단비용부터 한번 볼게요. 분단비용. 자 분단비용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남학생들은 곧 어딜 가시게 됩니까? 군대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또 멀렀어요. 국방비로 쓰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무슨 비용이다? 분단비용이에요. 분단비용은 그래서 지금 갉아먹는 비용이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통일이 되었으면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슨 비용이다? 소모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형적 비용 눈에 보이는 거죠. 군사비용, 외교비용, 대북관련비용 뭐 이런 거고 무형적 비용은 전쟁에 대한 공포, 이상가족의 고통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외로워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뭐야? 무형적 비용이죠. 이념 갈등, 국토위원 제한, 외국인 투자 감소 뭐 이런 거 이제 무형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져서 발생하는 무슨 비용이다? 여러분 소모적 비용이 분단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화비용은 자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 평화의 유지와 정착을 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성공단에다가 투자도 하고 옛날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그리고 뭐 올림픽 같은 거 나갈 때 단일팀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요렇게 하는 게 일종의 뭐다? 평화비용이죠. 평화를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 위기 억제 비용 안보불안 비용 해소 비용 경제협력 비용 북한 지원 비용 사회문화 교류 비용 요런 것들이 평화비용이다. 북한 간의 어떤 관계를 잘 개선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비용을 평화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다? 통일비용 통일비용은 말 그대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 자 통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은 남과 북을 하나를 합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무슨 비용이라고 본다? 투자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평화비용 역시 투자적 성격은 있어요. 자 보면은 제도통합비용 뭐 남과 북을 하나를 합치는 정치행정제도 뭐 그럼 이제 청와대 뭐 이런 어떤 국가의 주요 시설들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아니면 뭐 새로 짓던지 뭐 이러겠죠? 이런 거 이제 제도통합비용 금융민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치안, 경찰, 군대 뭐 이런 거 긴급고, 실업해소 등 경제적 투자 뭐 이런 비용들 남과 북이 하나로 합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통일비용이라고 합니다. 통일비용은 그래서 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발생하게 되죠. 통일 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막 외우신다기보다는 이것도 어차피 출제되면 독해용으로 출제되니까 아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단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요? 소모적 비용의 특징이 강하고 평화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비용은 통일 이후에 어떤 통일비용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지원 여기도 뭐 특별히 뭐 여러분 뭐 신경 써서 보실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통일이 지향해야 될 가치 뭐 독일 통일의 교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뭐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 그냥 뭐 이건 뻔한 이야기죠. 역시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보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6월 모평 9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독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 편익도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자 먼저 분단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림과 갈등을 위해 지불하는 유명의 비용이다. 그래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평화를 정치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의 제도에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단비용, 평화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를 뭐 지문에서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비용에 포함되죠. 그죠?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적자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1번은 맞네요. 2번, 남한 정부가 추진한 스포츠 교류산업은 통일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는데 여기 통일비용은 뭐라고 나와있어? 통일 이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스포츠 교류사업 왜 하는 거야? 남과 북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비용이 아니라 그럼 무슨 비용? 평화비용에 포함되죠. 여기 나와있잖아. 사회문화 교류사업 그게 스포츠 교류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 굉장히 간단하죠. 3번, 분단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소모적 비용 유무용에 저기 보면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모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4번, 평화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평화가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어떤 그런 군사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분단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번, 경제협력의 확대활동이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그렇죠. 평화비용에다가 많이 비용을 써서 경제협력을 많이 한 상태에서 통일하면 나중에 합치는데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9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또 통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쉬워요. 그냥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보다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산가족 만남 주민 권리 실현을 위해 통일이 돼야 된다. 뭐 약간 인권의 측면 이런 거 강조하고 있죠. 인권과 어떤 문화 이런 거 강조하네요. 인권, 문화. 나는 뭐라 그러냐면 문화적 동질성과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경제적 경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갖는 입장? 나의 입장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럼 경제를 강조하는 입장 문화적 통합은 가가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건 낫네요. 경제적 신리를 강조하는 건 나. 높죠? 인도주의적 측면은 인도. 인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인권 측면을 강조하는 건 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낫죠. 그래서 자, X축은 낮아요. 그래서 계속 낮음에 있고 Y축은 높아요. 높음으로 가주시고 G축은 낮아요. 그러니까 G로는 안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독해용으로 편하게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통일은 새 역사 창조 작업이다. 통일에 대한 얘기네요. 통일은 뭐 이런 장점들이 있대요. 혼동, 번영, 고통해소, 자유화평등의 신장. 그래서 통일은 성취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기만 한다면 통일지상주의는 안 된다. 무조건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여러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서 평화적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급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익이 클 것이다. 그래서 문화예술 같은 데로부터 교류협력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후에 체제 통합하자. 뭔가 단계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점진적 평화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급진적 통일이 더 지금 비용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X가 되겠습니다. 2번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경제적 통합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는데 문화예술 교류부터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겠죠. 3번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산가족의 고통에서 자유와 평등의 신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4번 통일은 이와 방식을 분륜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그러는데 이런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와 방식을 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5번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일리와 보편적 가치 구현이 기여해야 된다. 이거 너무 그냥 이런 건 진짜 옛날 도덕 문제 아니야? 도덕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П 한글자막 by 한효정